지난해 9월 필리핀 어느 고급 주택에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도박 사이트 조직을 검거하는 현장 이곳은 총책 한국인 김씨의 집 그를 잡아야 합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 입수 후 바로 덮쳤지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총책 김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집 인근 풀 사이에서 숨어있던 그를 1시간 반 만에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면 500명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례가 없었습니다 국내의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괴물이 턴딩을 한 거죠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시간 또한 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후 도박 행동 경험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9.2%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안에 움직이는 도박장이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박 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점도 도박 행동 경험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필리핀에서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조 3천억 원대라는 범죄 수익금과 200여 명이 넘는 조직 규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PD 수첩으로 온 제보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강희 씨는 깊은 시름에 벌써 넉 달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며 사회복지사로 일해오던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어느 날 날아든 SNS 광고성 문자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오늘의 운세하고 오늘 하루 편하게 보내십시오고 그런 문구를 처음에는 계속 보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들의 투자 수익에 관한 내용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팀장님 믿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환급도 되고 통장에 이렇게 돈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300% 뭐 7천만 원 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김장이란 사람은 강희 씨에게 300%의 수익률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분단위의 코인 그래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 예측하여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원금을 잃는 투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팀장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희 씨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매도를 하라고 저한테 신호를 줘요 맞다 하면은 수수료가 뺀 만 9천 원이 저한테 입금이 되는 형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소액 투자를 3만 원을 했어요 진짠지 아닌지 근데 그 3만 원이 12만 원이 되더라고요 5분 한 10분 만에 그리고 그 12만 원을 실제로 제가 인출도 했고요 첫 투자에 성공해 수익이 바로 생겼습니다 2억 정도 투자를 해야 장기 리딩을 해줄 건데 연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실적을 올려야 돼서 한 달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실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 500%까지 수익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보유하던 돈이 영원히 되어버린 것 제가 이 맥스를 올려서 보유자산 전체를 투자를 해버렸대요 저는 안 눌렀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말한 그 금액을 입력해서 천만 원 매도, 천만 원 매수면 그것만 입력을 했는데 제가 맥스를 눌렀어요 전체를 투자를 했대요 진짜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제가 잘못했다 하니까 하늘이 멀어져서 진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밤새도록 떨었어요 그녀는 아들과 자신이 모은 돈 그리고 대출금까지 총 2억 4천만 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해 거래하는 투자 방식이 실제 있는 걸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홍기훈 교수 이건 정확히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넣어놓고 이게 오르면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벌 거고요 떨어지면 매도한 사람이 돈을 벌겠죠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홀짝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보통의 코인 거래와는 다른 눈에 띄는 점이 또 있습니다 투자에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사이트는 3분 안에 투자해야 합니다 딱 3분의 투자 기간을 주고 몇 초 뒤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도박에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신혜 씨 그녀는 보험대출과 신용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모두 1억 8,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이군요 287회차 상승 100 288회차 하방 250 트레이더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를 했던 신혜 씨 그런데 영은 씨 역시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부업 광고를 보고 들어간 투자 사이트 하라는 대로 입력을 했는데 종합당들은 이제 150을 입력을 하고 거래하게 눌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5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니까 이제 완전 접판하다는 식으로 너가 잘못 눌렸다 너가 1,500만 원 입력한 거다 체결 내역 봐라 이렇게 해서 체결 내역을 봤더니 진짜 1,500만 원 입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보자의 실수가 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상한 투자 사이트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렵게 내부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거를 전문형으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문형 재테크라고 해요 또 100만 원 입력을 봤어요 가능성을 일단 보여주고 사기라는 게 의심을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확신이 생겼다 그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종목은 되게 다양해요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파워볼이 될 수도 있고 게임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재테크로 활용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보자들은 재테크를 위해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공간은 어느새 도박장으로 변해 있던 겁니다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매일 약을 먹고 있는 강수민 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는 8년간 열심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재작년 겨울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내고 다시 또 안담했었죠 와이프 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한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마다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화방 사람들 코로나 여파로 허덕이던 자영업자 수민 씨에겐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해보기로 한 수민 씨 사다리 게임을 따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50만 원을 투자해 65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횟수를 거듭해 사다리를 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휴대폰 버튼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큰 손실을 본 수민 씨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 등록금 해주고 저희 딸 대학교 들어가면 애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면허증도 짜게 해주고 싶고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그냥 그런 거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던 거 엄마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내로서 남편한테 집만 지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실수로 큰 돈을 잃었다는 자책과 더불어 수민 씨를 힘들게 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뭐가 떳떳해서 신고하러 왔냐고 내가 도박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도박하는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무서웠죠 맞아요 저 욕심부린 거 맞아요 근데 얘한테 책상 사주고 싶었고요 청소기 하나 갖고 싶었고요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먹고 저한테 사기친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봐주더라고요 투자라는 가면을 쓴 도박 사기 그 뒤에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저한테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렇게 이쪽이 여기 말씀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장 주소를 보여주시면서 투자를 좀 유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요? 네네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제가 뭐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제 거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뭐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제 뜨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보여주니까 지금 믿으셨다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거를 위주로 한 거죠 연락처나 이름이나 업체명이나 주소는 금감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쉽게 위주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강희씨가 입금한 사이트 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은 가능할까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 찾아간 강희씨 코인 리딩하면서 사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거리에다 지급 정지하시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갖고 혹시 고시피씨 뭐 돈을 그런 거는 바로 지급 정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 경찰에 먼저 통과하시고 경찰에 이제 접수가 돼서 하시면 경찰에서도 별도로 은행에 은행으로 요청이 가요 이 계좌를 전지해달라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은 경찰 수사 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신고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재테크라고 불리는 신종 도박 사이트 피해는 법적으로 사기라는 판단이 돼야만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불법 도박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신종 도박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재테크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에 도박 이용자가 되도록 해서 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처음에는 소액을 환전해 주면서 큰 돈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에서 덜미를 잡힌 도박 조직 또한 재테크 사기를 활용해서 1조 3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치밀했던 운영 방식과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저희 PD 주첩이 필리핀으로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경찰이 2년간의 추적 끝에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박 사이트 총책 김씨에 대해 잘 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며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필리핀 파사이에 위치한 한 대형 건물 김씨 조직을 포함해 많은 도박 사이트 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두 각자의 승합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승합차 행렬은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조직원들의 실제 합숙 생활은 어떠했을까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김씨의 전 조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토 시장에서는 거의 한 넘버 3 안에 드는 그런 계획이요 체계가 다 있어요 여기다 군대처럼 직원들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팀장도 있고 직원들도 다 있고 그래요 총책 김씨 아래 200여 명의 부하 직원이 4개의 팀으로 나뉘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러 필리핀에 온 신입 직원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휴대폰도 일일이 검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경찰한테 잡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어학용수나 이런 걸로 공부하러 왔다 아니면 카지나 오고 도박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경찰에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씨의 업체는 필리핀의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40여 개를 한국으로 제공하며 차츰 그 규모를 불려나갔습니다 김씨의 업체가 있었다던 대형 건물 그 내부는 어떨까? 보안이 철저해 보입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김씨의 조직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무실 팀마다 방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여느 회사의 사무실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있는 공동생활 규칙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1조 3천억 원대의 수익을 벌어들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물론 사이트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이트도 운영을 했고 비중이 사이트 쪽으로는 약 35%, 30% 나머지는 재테크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거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신입 직원의 등장으로 김씨 조직의 사이트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신입이 재테크식으로 사람들을 꼬시더라고요 하루에 뭐 300% 보장해줄 수 있다 전화로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제 꼼수인다는데 왜 안 하시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명인들을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알겠구나 하라는 그런 유명인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반응해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나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걸 시켰고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나 투자 수익률에 관한 자극적인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만드는 일명 낚시 문자 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1대1 채팅으로 유인해 본격적인 회원 가입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콘셉트에 되게 다양해요 누구는 좀 이쁘지 않은 여자를 사칭해서 남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은 좀 어떤 쪽이었어요? 저도 여자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문자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박 사이트로 향하는 길 곳곳에 놓인 더치였습니다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안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방법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반지가 나와 있는 그 게임으로 끌고 가요 얘네들은 사이트로 얘네들이니까 조작이 가능한 사이트로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배팅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짜게 가라고 하면 짜게 가고 거기서 이제 당첨이 되면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속 이제 태워주거든요 계속 게임을 하다가 스윙이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저희가 수익이 나니까 게임으로 유도해 초반에 수익을 얻게 한 뒤에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게 합니다 거액의 돈을 입금했을 때 재테크 팀은 조작을 통해 회원들의 돈을 빼앗았고 다른 팀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재테크를 하는 팀들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재테크를 안 하는 팀들은 항상 수익이 걔네 팀보다 저조하니까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어요 나가는 돈이 없는 거죠 들어오면 내가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은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올 100%죠 재테크 팀의 성과로 김 씨 조직의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그들의 생활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단부급 이상 골프라운딩을 가면 골프장 전체를 다 빌려 즐기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엔 호텔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와 그의 가족들도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한 휴양시설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킹들이 텐텐 브랜 피해요 한국어보면 나그룹을 시켰기 뱅을 넣는데 텐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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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낯선이가 오세요 킹들이 워낙건덴은 창원처럼 해서 박스에 좋다고 자라요 그 차장마에서 50원을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총책 김 씨는 고급 차량만 10대를 소유하고 운전기사와 경호원 17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방탄으로 개조된 벤츠 말 차량을 타고 다녔고요 김 씨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들이 이용한 차량 총 4대가 미국 대통령처럼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항상 이동을 하였습니다 김 씨가 보면 굉장히 조직 관리를 잘했다고 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보상도 굉장히 잘 챙겨줬고 이렇게 해서 조직원들이 약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하며 도박 사이트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그는 입지를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거의 왕이죠 황제 느낌이 되게 많이 약간 이제 사무실에 일하다가 그분이 오신다 하면 전체가 다 청소를 하고 대청소하고 이제 그분 맞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러던 중 2019년 4월 국정원에서 첩포를 입수한 뒤에 한국경찰청과 필리핀의 공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이민청 경찰특본대 코리안데스크 이렇게 합동으로 이제 급하게 회의를 진행을 해서 오늘 검거하자 오늘 검거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검거 시간은 오후 7시 이제 골프를 치고 돌아왔을 때 오늘의 인형을 치고 이리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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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 공간 개설로 의유를 했고 또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고 하는 역할이 구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 의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팀이 존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에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다시 면회 요청을 넣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김 씨의 송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괴물이 탄생을 한 거죠. 복잡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청년 실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IT 발전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탄생한 게 김 씨의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관한 게 김 씨의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관한 게 김 씨의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